새로운 고흐의 작품이 발견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인데요. 흐릿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흐릿한 이유는 엑스레이를 찍다가 발견돼 가지고 그런 건데요. 보시면 고흐가 밀짚 모자를 쓰고 있구요. 여기 귀가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지금 눈이 보이고 코와 입 그리고 스카프를 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고흐의 초기 자화상 이라고 하는데요. 자초지종을 알아볼까요? 일단 이거는 이번에 발견된 방 고흐의 자화상 인데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지금 겨우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고요. 컬러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속 고흐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스카픔 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강렬한 눈 근데 여기 윤곽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지워져 있는 듯한 모습이구요. 밀짚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이거 이 그림이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신기하게도 다른 그림의 뒷면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국의 스커트랜드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한 방 고흐의 1885년작 농부연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죠. 이게 뒷면에 지금 이 그림이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윤곽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bbc에 따르면 스커트랜드 내셔널 갤러리의 전문가들이 전시회를 앞두고 그림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다가 뒷면에 감춰진 사진을 발견했다고 하구요. 그래서 갤러리 관계자는 우리를 보고 있는 고흐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반 고흐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종종 캔버스를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캔버스를 뒤집어서 반대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그림도 자신의 자화상 위에 판지를 붙인 다음에 뒷면에 농부 여인의 초상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고흐의 작품인지 이걸 또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판별했냐. 바로 네덜란드의 반 고흐 미술관에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감정한 결과 이거는 고흐의 그림이 맞다라고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흐의 지금 자화상이 35점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발견돼서 36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또 중요한 이유는 초기 그림이기 때문에 초기 자화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손상이 되지 않게 지금 잘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농부 여인의 초상도 손상이 안 가게 잘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흐의 초기 자화상 우연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